네, 수고 많으십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장인 정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가 당착과 관련돼서 위킹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민생대역법 간담회에서 지금과는 다른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혐의들을 최대한 신속 처리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 회원까지 지시했습니다. 자가 당착입니다. 이 시일에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의 힘으로 이루어졌었던 방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여당의 입법독주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입법독주 법안 중 상당수가 민생대역법안과 동돌해진 법안이란 점입니다. 동급조경으로는 반쪽 손실보상법, 집부자 감세, 공급세 보상 반품합법, 매토공항, 각국도 신공합법 등 그동안 민생을 위한 힘자란이 아니라 표계산 힘자란만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날은 민주당으로 진정 거듭나겠다는 얘기로 상주의절을 한다면 그동안 반민생법안에 대한 반성과 손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법독주에 대해 반성하고 의회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의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법독주와 행정복제는 한문입니다. 행정복제적 발상과 습관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네, 글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이렇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표시성이 갔던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엘당이 입법독주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입법독주 법안 중 상당수가 민생개혁법안과 동떨어진 법안이란 점입니다. 소급적 경우는 반조손실보상법, 직부자강세중문세대상반투만법, 내그동안 바닥도신공헌법 등 그동안 민생을 위한 힘자란이 아니라 표계산 힘자란만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민지당으로 진정, 거듭나기까지는 의미로 4대의조를 통하며 그동안 반민생법안에 대한 반성과 서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법독주에 대해 반성하고 의뢰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법독주와 행정복제는 한몸입니다. 행정복제적 발산과 습관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치와 양육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